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일은 굉장히 험악하고 장난 놈이야 사냥개다로 보낼거야 투자쪽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천억 계시니까 천억 해야죠 원하는게 뭐에요? 똥 갚으세요 꼬마 책군들만 아주 X나게 신났지 왜? 이 사람이 절박할수록 등차 먹기가 좋아요 무조건 빨리 갚아야지 돈이 없어 난 명길이와 스마일캐피탈을 완전히 끝날거다 재갈출하는건 힘쓰는거밖에 없지만 끝까지 도움이 되고싶습니다 저도요 화이팅 화이팅 재미있어졌어 쟤...먹다 알았지 네 저축이야 이건 엄마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존재이야 내 밑에서 일할래? 우리 복서잖아 너는 복서의 심장이 있구나 저축이야 1